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태그입니다. 자 태그가 뭐죠? 이렇게 생긴 게 태그잖아요. 우리 옷 살 때 보면은 옷에 붙어있는 그 종이 쪼가리, 그게 바로 태그죠. 자 그 태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? 그 옷을 설명해 줍니다. 그 옷이 원산지가 어딘지 또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또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정보들을 바로 그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그라는 것이죠. 즉 옷이라고 하는 컨텐츠에 대한 메타 데이터 자 이런 말 좀 어려우니까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자 바로 그런 게 태그인데 이 버전관리 시스템에서 태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수많은 버전들이 생겨나잖아요? 그런데 그 버전들 안에서도 의미있는 기념할 만한 버전들이 있습니다. 이를테면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버전이지만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버전이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출시되는 버전 뭐 윈도우 예를 든다면 뭐 윈도우 3.0 또는 윈도우 95 윈도우 98 윈도우 미 뭐 비슷하 이런 식의 것들이 다 버전이잖아요? 그러면 그 각각의 버전 사이에는 수많은 뭐 내부적인 버전들이 있는 거죠.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내부적인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버전들 그런 각각의 그 버전에 해당되는 그 것들이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버전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이 태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자 그럼 한번 태그를 만들어 볼까요?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한 이 stash 추가라고 하는 이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서비스의 어... 첫 번째 버전이었다고 한번 쳐봅시다. 예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버전관리 시스템의 버전이 아니라 그 제품의 버전의 버전1 이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. 자 여기서 태그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에 스페시파이드 커밋이라고 되어있고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? 자 여기 적혀있는 이게 뭐냐면 음... 이게 커밋 아이디라고 하는 겁니다.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커밋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. FFA...로 시작하는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버전 하나하나에 대한 식별자예요. 이름 같은 겁니다. 자 그런데 GUI 환경에서 여러분이 버전관리를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제가 언급해드린 기억이 아직 없는데 언급했으면 좋고요. 예...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드렸지만 여기서는 좀 필요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오른쪽 클릭하고 태그를 누르면 어때요? 여기에 적혀있는 이 커밋의 아이디 이 값이 바로 여기 적혀있죠? 예... 다 뒤까지만 나와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한 저 태그에 대해서 저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태그네임을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 여기에다가 음... 버전1 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어... add 태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자 안 보였던 아까는 없었던 게 새로 나왔죠? 여기 버전1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예... 그리고 여기 태그스라고 되어있는 걸 보면 버전1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. 또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태그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특정한 버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태그를 붙일 수가 있어요. 자 여기다가 버전 0.5 뭐 이렇게 해야겠죠? 그리고 add 태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버전은 태그 값이 붙었죠. 버전 0.5라고 하는 태그 값이요.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이 뭐 버전이 아니라 릴리즈라고 하는 걸 쓴다면 릴리즈를 쓰면 될 테고요. 만약에 서버에 디플로이를 하는 그 시점에 버전들을 기록하고 싶다면 뭐 디플로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버전을 태깅하면 되겠죠. 또 여러분이 이 버전 0.5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뭔가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. 어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. 자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전 0.5라는 태그가 가리키고 있는 브랜치를 만들고 싶다면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 specified commi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버전 버전 0.5 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태그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. 자 얘가 얘죠. 그쵸? 자 그리고 create 브랜치를 하면 여기에 브랜치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세요. 자 태그 언더바 버전 0.5라는 브랜치가 생겼죠. 그리고 이 브랜치는 어디를 현재 가리키고 있나요? 그러면 이 브랜치는 이 브랜치는 태그 태그 언더바 버전 0.5라고 하는 방금 제가 생성한 브랜치는 버전 0.5라고 하는 태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버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. 이 브랜치는 이 브랜치는 바로 이 버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브랜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태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 태그는 어떤 특정한 버전의 일종의 기록할만한 기념할만한 버전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.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태그는 아직까지 우리 로컬 브랜치에 로컬 저장소에 있잖아요.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로 이 버전들을 푸시할 때 태그는 푸시가 안 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푸시할 때 푸시를 할 때 푸시 올 태그 쓰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? 요게 체크가 된 상태로 OK를 누르셔야지만 여러분이 로컬 저장소에서 만든 이 태그들이 원격 저장소로 올라가게 돼요. 그 얘기는 뭐냐? 깃에서는 기본적으로 태그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꼭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저장소에 공유해야 될만한 태그가 있다. 그때는 푸시 올 태그쓰를 선택한 다음에 푸시를 하시면 됩니다. 자 OK를 한번 늘려 볼까요? 그러면 서버로 푸시가 됐고요. 음... 제가 GitHub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 GitHub으로 왔는데요. 원격 저장소로 태그가 잘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 GitHub에서는 태그를 릴리지스라는 이름으로 다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전 1, 버전 0.5라고 하는 이 태그들이 원격 저장소로도 동기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여기까지 태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끝!